안녕하세요. 오늘 조리원리 문제풀이 들어갈 거고요.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맨 앞에 목차 순서 한번 봐보세요. 보는 개관 보시게 되면 시험의 출제 비율 이렇게 해서 1차, 2차 들어가 있고요.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본 것처럼 10분학미 조리원리 이렇게도 들어가 있지만 또 단체급식에서 같이 연결시켜서 위생으로 해서 같이 물어보기도 해요. 그래서 단체급식, 위생, 식품학에서 조리원리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연결되는 부분도 있었고요. 보시면 평가 영역에서 공유, 서류, 두류가 나와 있고 또 육류, 어폐류, 난류, 우유 및 유제품 나와 있고요. 과일, 채소, 해조, 버섯류, 당류, 유제유, 조미료, 향신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조리 같은 경우에 공부하고 나면 그래서 조리원리라고 되어 있지만 조리원리도 더 은밀하게 말하면 사실 요즘에는 조리, 과학, 아니면 실험조리, 그다음에 조리에서 들어가서 가공, 저장학 이런 데까지 쭉 연결이 되잖아요. 그래서 조리로 들어가는 부분이 절대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과학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쪽이 식품화학적인 기전을 가지고서 물어보는데 실제로 또 여기에서 요즘은 정말로 그래서 조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느냐까지 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화학적인 것부터 실제 조리하는 부분까지 범주가 좀 넓게 나오는 파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전체적으로 한번 조리 원리 부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목으로만 한번 봐볼게요.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조리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개요이란 내용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였었냐면요. 첫 번째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조리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식품이라는 식 제조 개념에서 실제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이 모든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. 그래서 작게는 조리 조작이지만 넓게는 메뉴를 구성하는 데서부터 실제로 손님한테 그러니까 가족한테 나가는 모든 과정을 다 넓은 범위로서는 쿠킹, 조리라고 볼 수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 조리에는 가열이라는 것도 있지만 항상 비가열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 조리의 목적, 조리 왜 하는데 라고 하게 되면 영양적으로, 여러 가지 기호적으로, 위생적으로, 관능적으로, 또 환경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리의 목적 이런 내용도 나오게 될 거고요. 그다음에 조리 파트가 나오게 되면 식품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는 것이 결국은 항상 나오는 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물이잖아요. 물. 물을 이용해서. 그다음 나온다면 열을 이용해서 만약에 가열 조리, 비가열 조리가 들어가든 물과 열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식품하기 첫 번째 파트가 수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용매 역할을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용매 역할을 한다. 이러한 역할. 그다음에 용액이 되고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 물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식품에서는 자유수 결합수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자유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 AW잖아요. 이 AW를 가지고서 결국은 식품을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서는 당장법, 염장법 이런 여러 산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의 얘기도 나올 거고요. 그다음 용액이라는 성질을 가지고서는 어떤 용액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진용액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교질용액이라는 개념도 있었고 그다음에 현타계이라는 개념도 있었고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다. 섞일 수 없는 두 가지가 섞여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